이어서 갑니다 색깔이 엿붙졌어 더 좋아해줄 것 같아 귀엽고 있으니까 침묵으로는 안 빠지겠지 이빨로 때리는 건데 침묵시킨다고 마법인가? 이거 언제 일어나나요? 정도라는 듯한 거 아닌가요? 침묵을 걸고 유혹을 해서 유혹이 되든 안 되든 때로 죽이자 다행히 랜덤으로 나와서 다행이야 몬스터가 나와줘 제발 날 죽이고 도망가지마 쟤는 고정이네 드럽기 빠르네 늦을 줄 알았지 불 없어가지고 못 죽일텐데 장문 아비 아하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보여줄게 아하 와하 맹화의 기름 아 이거 이런 게 있네 괜히 샀네 죽여! 죽어주면 안 되잖아 구독만 하지 말고 이거 쓰면 되겠다 눕힌 다음에 쓰면은 죽는 거 아니야 자 해보자고 아 이게 뭐야? 된 거냐? 이게 뭐야? 내가 먹는 게 아닌가? 태우긴 했는데 너가 날 노리는구나 이렇게 운영 개선이 없었어 이건 저렇게 쓰는 건지 알아야 쓰지 뭣힌 거야? 트롤 걔는 아 이건 내 의도가 아니야 700원짜리 써야겠네 화염 숨결로는 못 죽이네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게임이 이렇게 되냐 침묵의 내성이 있는 강한 마법사 만나면은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왔다 왔다 큰 거 왔다 큰 거 왔고 침묵이 이렇게 2000원짜리 써야돼 아이씨 내려줬는데 나 힐링이 띄웠네 침묵이 이긴다 너희랑 이렇게 싸울 수가 없잖아 병에 걸렸다고? 야 쟤 또 왜 왔어? 저장 안 했단 말이야 시구 저장할라 그랬지 여기서 나올 줄 몰랐어 모블링같은게 여기 또 어딨냐 시력은 많아 시력은 많아 나갈 수만 있으면은 시간상 겹질리지 않으면 안 나갈 것 같아 나가라 가냐 올라가라 타수구니까 바로 신전가서 다 치료받는다 문제는 죽음인데 다 풀렸다 나 거기다 기어 나오세요 된거야? 죽여 아 이거 침묵이랑 관계없어 야야야 경비 도와줘 졌어 이거 뭐라고 죽어 이거 다행히 여기 세이버 데이프다 다행히 여기 세이버 데이프다 다행히 여기 세이버 데이프다 이거 좀 받아야겠어 이거 좀 받아야겠어 어디 갔냐 그럼 드럽게 안되죠? 이제 다행히 여기 세이버 데이프다 다행히 가방 나의 세이버 데이프다 다행히 해 힐 좀 줘 아닌가봐 야 벌레 세치 좀 해줘 저건 해주겠지 선배 양치겠지 대체 여기 신전은 무슨 사제는 헬륨 밖에 없나요? 아 갔다게 회복을 할 필요가 없고 내려가서 힘을 받으면 되지 시간 대기하면 되지 나 헬륨 가서 그걸 해야 되지 맞아 맞아 일단 내려가자고요 헬륨에서 잘 순 없으니까 전투 도중에 휴식이 안된다고? 전투를 안하는데 왜 전투를 있느냐 다 죽여 다 죽여 죽여 못 덤비게 15면 다 죽일 수 있어 다 죽여 빨리 해볼게 이거 다 다가가가 보태놈들 사람을 하수구에 밀어넣고 있어 쟤네들은 성취자놈들이 아아 레벨업이나 해 생명력은 3밖에 안올랐고 타코가 하나 줄었네요 생명력은 3으로 넣은 건 좀 크다 생명력은 3으로 넣은건 좀 크다 마이크 헬로우 잘 이게 뭔 경우냐? 야 뭐야 너 뭐야 뭐야 얘 그래 I hope this is worth it 그리고 도둑길도 캐스트하고 한 3업만 더 하면 이길 것 같은데 3업을 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 진짜 신전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너가 뭐 갖고 있냐고 헬스, 헬스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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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은? 헬스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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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avilion 풀 Towary Azur 飛 to little 뭐야 노란 아… 진짜 사면돼RIain 비롯은 드렇지 abi 우린 알 저기있어! 여기도 이게 내려가는 길이 또 있네. 아 그렇네. 생각보다 길이 그렇게 막혀 있진 않네요. 물량 받아온 거. 아 맞다. 그럼 왜 퉁치는 거였지. 일단은 검사 먼저 하고 망토. 하수. 하수의 망토? 내가 변신한다고? 좋아 보이진 않는다. 무슨 두루마리 사라 그랬냐? 두루마리 안 파는데? 천재의 물. 아 두루마리 사라 그랬잖아. 도구로부터 보호. 냉기로부터 보호. 회복. 아! 이거네. 아 이건가 보다. 이걸로 하는 거네. 근데 너무 비싸다. 인간적으로. 사긴 하자. 있어야 되니까. 책을 다 줘. 아오가 올라가고 이제 변신 기능이 생겼다 이거지? 판매하면 어떻게 나오나 볼까? 판매가 안 되네. 1,300원이야? 닌프는? 저건 얼만데. 아 더 싸네. 하수도가. 하수도가 더 싸겠지. 매력이 없는데. 방어도보다 매력이 난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매력의 장점을 좀 볼까? 됐어. 매력 13이나 15나 똑같지 뭐. 변신 능력이 재밌을 것 같아. 트롤로 변신하면 회복하면 싸울 수 있는 건가? 트롤로 변신하면 불 아니면 안 죽겠다. 염구 빼고 트롤로 변신하면 이기지 않을까? 즉사는 당하겠구나. 즉사를 할까 걔가? 모르겠네. 염구가 하나니까 일단은 분신 상대로 싸우면서 염구가 하나 빼고 트롤로 변신해서 즉사가 그냥 안 된다면은 좀 싸우면 되지. 즉사 될 것 같은데. 너무 세 보여서 그거는? 아 어디 가냐? 여기 아니잖아. 아 술집 가는 거지. 술집. 아 맞아 맞아. 그래 이거 Δ아노래 사람야. 예술 lyingunder. 이 지 5만 경험치 타고 몇이야? 0이야? 효과 0이다. 마이너스까지 가야지 세 더는 거 아니야? 야 나 구해왔어. 뭐냐 얘는? 린? 이거 아니야? 가자. 돈 얼마 있냐? 5천 원 있어? 많이 썼네. 쭉 쓰면서 경험치 빨아야 되니까 이만 되면 퀘스트가 끝난다거나 강제로 끊는다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뒤져보게 조사하겠습니다. 아... 사원이었지? 아, 피곤하네. 이 게임 잘 피곤하게 하네. 어떻게 구하라고 그래서? 좋아, I'll see you to it. 물 좀 딸겠습. 얼음 많이 녹았네. 아, 화나고 봐. 왜 이러고. 얼음 큰 거 얼려놓은 거 녹여서 먹으니까 없을 거구만. 기원하고. 한 번 더 마실까? 아... 아, 너가 일어났다? 화염 강타. 아... 은덕 파괴자. 은덕 파괴자 가져갈까? 그렇죠. 언덕 파괴자를 가져가죠. 돈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강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네 거를 내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밤에 와서... 또 뭐라고 할 거야? 6시간 이미 심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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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였구나 하하하 잘 쓰겠소 능력은 뭐니 타격방어력 4가 어느정도 효율이 나올라나 일단 거대 개수같은건 전부 타격방어겠죠 걔는 팔로 때릴거 아니야 무기 안된 녀석은 다 타격일거 같고 무기중에서도 망치 타격이 많이 받을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방호도가 2니까 마이너스 2까지 되는거 아냐 제가 듣기로 마이너스 7이면 엄청 승선하다고 하더라구요 금방금방 올라가겠어 아이템도 이제 더해서 어떻게 나갔냐 부두였죠 부두였죠 왔다갔다 왔는데 한세월이야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예정 한 keys 한 대도 안 맞고 죽이는거를 두번째 악령도 있었던거 같으니까 허헝 제가 멈추지 않았었네 방금. 내가 멈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다 다가올 것 같아. 이게 뭐지? 29,500. 와... 끝내준다, 야. 3층에 에드윈이랑 마읍색이 가봐라. 다 캐스트 깰 수 있는 거 다 깨자. 경험치 진짜 많이 주네, 이거. 이게 절준하네. 근데 레벨에 비례해서 경험치를 주나? 경험치가 이게 배분율이 좀 특이한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여기가 이제 1층. 어, 2층. 위가 이제 3층인 것 같은데. 에드윈을 찾으러 가자. 어디야. 안녕하십니까. 에드윈 오데세이 러헌이예요. 아, 이게 전작 동력였나 보구나. 아, 이게 전작 동력였나 보구나. 음... 태이 마법사임이 밝혀졌다. 자, 그는 나에게 서쪽 3층 살고 있는 위저드 1원 레이 게스라는 자를 죽이란 임부를 내렸다. 그래, 가자. 밖에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부두지역 서쪽 끝에 있는... 아, 이거네. 갑시다. 날이 어두워졌군요. 아, 뭐야! 어, 경험치 많이 준다. 만조. 어, 겐준한데? 붉은 차는 모르겠어. 예스! 뭐 금색 목걸이 같은 거 있었는데 필요 없겠지, 뭐. 10원 하겠지, 뭐. 슬슬 팔고 해야겠어. 아, 씨. 자, 알았어. 좋아, 좋아! 카이 걸어서 간만이 겠어. 여기. 들어가서 다 죽이고 안 하시죠. 두 마리 뿔인데, 뭐. 어, 제법. 여긴 안되냐? 여긴 안되냐? 오케이. 올라가는 거겠지? 3층, 서쪽에 3... 내 기억이 맞다면 상당히 강했던 놈인데? 못 걸었어. 응. 돌골렘. 아, 돌골렘이네. 진흙골렘이 셌지? 돌보다 진흙이 세는 이유는 모르겠지. 찾으세요? 에이, 이건 아니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건 아니죠. 잘 싸우면 이긴다. 잘 싸우면 이긴다. 야, 8천짜리라고? 미친놈이네? 올라가기 전에 무조건 버프 걸고 가야겠다. 어, 쫄리네. 뭐야 이거. 어우, 예아. 하아, 죽어라. 아, 죽어라. 벌기전이 죽어. 퀴이, 퀴이 다 먹은 거 같냐고? 효과가 없어? 공포야? 아, 내 성이야? 아, 불이야? 야, 아까 걔에 비하면 쪽도 못 쓰겠다, 너는. 왜 이렇게 잘 막아내줄지? 때리고 튀는 거냐? 아니지? 때릴 게 아직 남았어? 어, 얘네 즉상업 다 갖고 있나본데? 퀴이?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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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오케이. 왜 이렇게 안 맞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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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몸 밀때부터 안맞았어? 말도 안 돼 이거는 내가 이렇게 쓰레기야? 안 돼 왜 안내려가지냐 이거? 아 공포 걸렸어? 아 저게 죽음이구나 안개 같은게 너무 쓰레기인걸? 동료 6인팟에서 죽이면 죽일거 같은데 아니 6번 때린건데 두번씩이잖아 6번 때린건데 다 안들어간다고? 5번 다 안들어간다 아 노멘 아 나 아 노멘 아 노멘 비타 써봐 마음 없지 이제 저 들어가네 평타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드디어 안박힌거야 그러면? 안나오냐 얘 냉기 피하면 막 야 물릴까 그냥 아예 안까봐 야 선딜 없이 그냥 쓴거야? 소환소리라고? 에이 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빨라재 MP였는데 이제 일단 이거 뭐 안내려고 죽는거냐 아씨 소환소도 저렇게 쎄단 말이야? 어어 뭐가 물량 왜 이렇게 쎄지 그만 그만 쏘자 야 이제 쓸거 없지 저렇게 마법이 많아 아 아 암흥이 무슨 재생되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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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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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아 아 알 아니 기어 목숨 아 아 물레딜이 아예 안 바뀌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주문 목표가 안 되냐 전지 전등 하시군요 산성 이 저 잡을 방법이 없어 하 씨 이 아 말도 어 변신 한 번 해볼까? 어! 변신하니까 때려진다! 변신 짱 좋네 이거 트롤이 좋네 어우 변신하니까 때려지네 이제 원래도 돌려주면 안 될까? 감사한 부분이고 돌려줘 트롤 됐어 시간 지나면 또 변할 수 있네 한 번 다 변신해보자 슬라임 재밌는데? 가자 아 트롤 좋다 이거 좋은 능력이었구나 나는 변해봤자 약간 쓰레기일 줄 알았어 내가 그냥 너 셀 줄 알았는데 나보다 쎄네 괜찮은데? 트롤? 그리고 아이템도 두 개 생겼지? 팔 보고 낄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감정은 받자 팔아야 되니까 우리 집 개소리인줄 우리 집 개소리인줄 아 멀어 더럽게 멀어 여기있어 음 뭐 식별 있고 그런 법사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왑소가 제한이 있으니까 하수구에 자다가 임프 같은 거 걸려버리면은 아 계속 못쓰다 죽을 수 있으니까 난거 봐 전사가 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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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하고 캐스트나 깨자 에헤이 상관없지 템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림프의 망토는 그냥 팔죠 이렇게 다 팔겠습니다 5,000원 가량 벌써 그리고 회복물약이 아 좋은 회복물약은 내가 살 수가 없네 이것들은 저거 진짜 좋은데 27이고 다른건 9기 때문에 3배 차이가 나죠 그렇네 이 3층으로 가자 봐라 뭐냐 얘는 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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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보다는 거 뭐야 따라오는 거야? 그거는 더 원한 거야 하나의 훈련이 나왔네요 그루가 택배가 달려오는 거야 뭐 상태가 좀 안좋아진 것 같은데? 아니죠? 임무 문사를 해소해 마크스라는 이름의 상인이 그 문사에 있어 시즈바운트에 있고 두번째 임무 다시 읽어보자 지친다 시즈바운트? 가자고요 시즈바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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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즈바운트 시즈바운트 마크스라고 했지 여긴 얘네 돼지네 뭐야 잘 있어 명성 떨어지고 그런 거 있나? 없잖아 명성 10일이네 올라갑시다 내부 진짜 잘 짜놨다 귀찮지 않게 올라갈 수 있게 불량배의 선봉이 됐다 아 점점 경험치 적게 준다 야 3만에서 2만 만? 안 줄 거냐? 길드마스터 만나러 가라 그래도 벌써 이번 레벨의 반 정도를 달성했네요 금방 금방 모이는데 저렇게 많이 얻은 듯이 없는 것 같은데 길방 모였어 길마 길마 거미 둘 다 빛나지 않나요? 갑자기? 금방 모이 금방 모이 난 엠바린의 배신자를 시즈바운티 2층에서 그를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쉬워 보이는데? 제가 사실 내가 스파인 거 다 알고 있고 나한테 명령 내리는 애들 동료들 막 죽이게 하는 거 아니야? 막 가면 나는 이제 못된 놈 돼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한데 사람 약인 하나 먹자 아 골이 뽀개지겠네 방금 방향에 계속 있으니까요 여기 침대도 있거든요 여기 자는데 그래서 더 몸이 안 좋았어요 적답해 뭔가? 환경이 잘 안되고 아 죽겠어 익숙해지겠지 뭐 너냐? 너냐? 아 무스블리 예스 아 의상 래널한테 보내자 아 미스 플레이 어 아... 어떤 증거라도 가지고 있어 죽어야지 못 뺄 수 있냐 750 개이득 당금 내놓고요 많이 얻어가네 정성 먹거리에 건강 영역에 투명화 물량 건강 올려주고요 투명화가 필요할까 투명화가 완전 투명돼서 이제 몬스터들 안 노리고 이런 거면 몰라도 투명화가 중심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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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에드윈한테 가라고? 에드윈 너도 결국 책을 잡혔구나 아, 한 10만 주면 안 되네 형 아, 되게 쨔쨔하게 구네 암살 임문데 헬로그 지그게 에드윈 고맙습니다 엔리윈 잘 치고 매우 ص고 수정 지금 저는 지그니 지그니 어어 다 알고 있다 이거 아니야, 결론은 혹시 그 이방에 들어 당신의 도움은 얻을 수 있겠지 필요 없는데 이런 재구성에서 버리자, 열쇠만 받아가고 능력이나 볼까? 어어 야 어, 죽음이 6단계 마법이구나 의외로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네 5단계까지 쓸 수 있네 야, 괜찮은 놈인데 이거 권능어 실명? 와, 무조건 기절하는 거야? 개석이다 와이번 부르긴 뭐야? 아, 좀 써보고 싶은데 됐어, 귀찮아, 야 꺼져라 쩝 쩝 쩝 쩝 쩝 쩝 코코넛이나 먹고 있어 하, 내가 가서 설 것이다 아래층이라 그랬나, 그냥 바로? 가보자 난 바랍니다 견고한 상자에 편지가 있을 것이다 일단 열쇠 받았으니까 열쇠 열면 되겠죠? 견고한 상자 이거냐? 아니야 거처가 여기 아닙니까? 여긴가요? 이건가요? 이런 데서 앉을 것 같은데 견고해 보이지가 않아 메이바드의 편지 아 이거야? 읽어보자 음 내날이 많아다 증거다 아 좋아 가자고요 가서 이제 신발도 신고 신발 신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드디어 아이템이 거의 다 모여가고 있습니다 슬슬 힘을 뿜어낼 때가 됐어 나는 그 면역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상태 이상 면역 개사기일 것 같긴 한데 있으면은 그래도 필요해 사기가 필요해 난 뭐든 상관없으니까 좀 강한 신발이었으면 좋겠어 레나한테 빨리 가죠 아 왜 이렇게 높아? 높아 아 하필 이런 거야? 아 하필 이런 거야? 아 하필 이런 거야? 신지도 못하네 아 신발 못 신는구나 얘 신발도 못 신어? 뭐 신을 수 있냐 그럼 목걸이? 목걸이 반지가 다야 망토 이 허리는 되는데 벨트는 되는데 낡은 속삭임 좋은 장비로 능력치 부가 받으면은 그냥 옷 입는 애가 더 쎄 것 같다 바바리안 막 그 체력 더 올라간다 그러지 않았나? 판정이 그런 애 데려가서 막 키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방어구도 있고 그러니까 방어구가 좀 약한 걸로 알았는데 인첸트 있는 거 좋은 거 있겠지 더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얼마 줄라나? 아 진짜 많이 줘야 돼 길었어 이켄스트 아 약간 좀 아쉬운 게 많이 주긴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7만 오 금방 업하겠다 캐스트가 짱이야 5만 크다 5만 커 솔직히 크다 전부 합치면 10만 넘은 거 아니야 3만, 2만, 2만 이렇게 좋으니까 아 좋아 괜찮네 음 몬스터가 약간 랜덤으로 나오니까 닥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충분히 세진다면 이제 막 딜로 막 다 찍어 누른다 상태 이상 같은 것도 다 막 씹어먹고 그러면은 어 덤비는 거야? 아 이전 명령서 이케 아하 그때 그거구나 범비시겠다 아, 지금 어디서 지금 동네 도적 사니? 야, 버프 생각보다 세구만? 예상대로 생각보다 세구만요? 예상대로 다시 가야 되는구만요? 가자 흐흐흥 흐흐흥 40레벨 어떻게 찍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소모량, 경험치 이렇게 많이 잡아먹는데 40레벨 어떻게 찍어? 지금 파티 경험치 같은 건 6배로 밖고 있는데 이렇게 레벨을 만드는 거 아니야? 여기 맞는 건가? 저 어떻게 안거냐? 올라가서 다른 놈 죽여보자 나 죽인다고 협박했던 놈 아니야 죽여 어디서 와 천이백 나쁘지 않죠 어 좋은 거 많이 주는데 검도 주고 가냐 여러 개 있네 아 이전명령서잖아 버려 가속의 기름 오 좋은 거다 일단 이거 넣어놓고 투명화도 있고 괜찮은데? 파밍력이 상당한데? 금고에서 필요 없잖아 버려 야 뭐야 뒤에서 필요가 나와 오우야 100원이요? 뭐 합전하네 근접으로 바뀌었죠 보석 돈 보석 넣어놓고 올라가자 1대1 붙으면 절대 안 지네 1대1 붙으면 절대 안 지네 아니 자 이 하드가리 해 아까 조금 개겼던 거 같은데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안 돼 물량 내놔 야 물량 많이 먹었다 이거 전투 도중이라고? 전투 아닌데? 여기 많냐? 왜이렇게 많냐? 내가 계산이 없던 숫자야 집 가서 한숨 자고 올까? 재워줘 뭐..뭐라고? 악당된 줄 알았잖아 이런 데서 떠서 그건 아니네 세이브 하고 죽여서 경험치를 바꾸겠어 저것만 한 10명만 잡아봐도 많이 쳐는 거 아니야? 되게 좋네 캐스트가 꿀이야 별로 세지도 않고 경험치 많이 주는 애들 아주 달콤하구요 2층 아래층부터 잡아먹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침묵 걸고 망했다 생각보다 세게 들어온다 생각보다 세게 들어온다 생각보다 많구만 경험치 15라고? 돈은 많이 줬어 15 아니죠? 15야? 1,200 이었잖아 1,200 이었잖아 올라가서 위에 먼저 제거해야겠다 약간 빡센데 1,200 이었어 1,200 이었어 1,200 이었어 1,200 이었어 1,200 이었어 1,200 이었어 왜 이렇게 안 맞아? 750 숫자가 약간 들락날락하네요 숫자가 카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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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제가 보석을 도저가한테 뺏어 주고요 일단 피해자 이정도면 뭐 만족할 만하지 않나 나가자 해야지 내부 다 정리 됐고 아 그만 좀 불러 앰무자락 조금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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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다. 성격 좀 봐라. 장면만 뚫어버리면 되네. 자고 오자. 조금날드! 아, 나 안 돼, 지금.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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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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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맞았어, 바로. 내려가자. 벽에서 자서 죽은거고. 정당한 위치로 돌아가면은 안전하게 탈출을 탈출을 할거라고. 갔다가 트롤로 변해서 죽이자. 내 생각에 트롤이면 이길거 같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도 안전하게, 바닥에 휴식을 할거라고. 하어날드도 안전하게, 가즈의 주인공이? 소장만처럼. 하자마자, 하자마자. 하자. 변신하면은 눈이쉬가 올라가나? 궁금하네. 그냥 생으로 변신해볼까? 여기서 변신해보자. 오히려 약해지는데 재생은 붙었어. 되게 잘 맞는다. 좋아. 파밍이 되네, 변신 상태로. 회복 있죠? 트롤의 종족적인 능력이 한계가 있나보다. 되게 쎄. 하지만 회복이 있어서 그런지 쎄. 나 죽는 거야. 회복 너무 좋은데? 소당 하나씩 회복해, 재력. 누구 아니면 죽지도 않을 거 아니야. 야, 강하다. 변신 좀 좋을 줄이야. 의외로 득 봤어. 얼마나 가냐, 변신. 그냥 밀어버릴 것 같은데 한 번은? 딜은 약한데. 항해? 역시 인간보다는 괴물이 쎄다 이거지? 가자! 나의 걱정이야. 내가 도와주자. 내가 도와주자. 내가 믿을 것 같다. 내가 믿을 것 같다. 내가 아직 저에게 다 친한 것 같다. 내가 믿을 것 같다. 내가 믿을 것 같다. 너는 죽을 것 같다. 된다겠냐? 아 회복 계속되죠? 야 너무 좋아! 드롤! 방어도도 되게 높은 것 같아 방어도 좀 보자 방어도도 약간 높아 E 높네 E 데미지는 훨씬 낮은데 무기 한번 껴볼래? 안 되는 줄 몰랐지 아아! 아아! 이 군대 개선이 없었어? 일단 나와봐x3 나와서 어 빨리 걸어x2 디지는 확실수해 고지력이 좀 낮은 프린시 아 잡았고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됐어 그렇지! 공부 맞은 놈들이 왜 이렇게 잘 때리냐? 카이 카이 오케이 카이 진짜 빠르다 킬 없잖아 장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내 생각에 트롤 정도밖에 없고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당장은 자신감 없는 것 봐라? 야 보스니까 뭐 갖고 있을 거 아냐? 10불도 없니? 아 돈이 많네 아 있네 뭐가 있네 승리스트 이거 참 또 이렇게 이득을 본다 이거죠 그리고, 법사에 있었던거 다 기억합니다. 나오세요. 없네? 카무주! 어딨어? 뭐가 카무주이냐? 사람이냐? 가면 뭔지 저질러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아이템이라도 받자고? 역시 그다지 좋은 아이템은 없어요. 가자? 가속의 기름? 가속의 기름? 기름은 뭐야? 아... 그 가속의 물량은 2시간이고 저건 1시간? 그런 것 같네요. 가서 보거나 하자. 제가 주인의 복수도 하면서 죽여놓은 건 아니겠지? 안을 거라고 믿으면서 쉬고 가겠습니다. 잠도 닿았어. 근데 저 주인은 의무가 고속의 손에 대한 통역은 그 가속의 고속의 방향을 잘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도 간을 주시기 위한 조성웅이 간격에 대해서도 입고 가고 가고 가고. 너가 없지 않으니. 안을 거라. 나의 проблемы, 안을 거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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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네, 알겠습니다. 어디보자... 2층이었지? 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겨! 좋네! 야! 얼마 줄 거야? 아 기대된다! 오! 야! 4만 5천에 1만 5백? 만은 왜 주냐? 갑자기 밑두 것도 없이... 레벨업 했어! 뭔가 경험치가 들어오는 게 약간 많은가보다, 기존에 적혀있는 것보다... 겸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스탯이 있는 거야? 모르겠다. 일단 레벨업이나 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내성 감소. 좋아요. 계속 내성 때문에 죽었는데... 변이라던가... 체력은 적게 올라가지만 타코도 감소됐고... 좋네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11. 아, 3회 배수니까 10이어야지 풀리나? 12에서 다 올라가나 보다. 겸치 상승폭은... 그렇게 높진 않네요. 여태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10레벨 이상부터는 겸치에 제한이 있나 봅니다. 그럼 좋지, 나는. 금방금방 올릴 것 같아. 아이템이나 빨리빨리 팔아넘기자. 여기서 어차피 점검 받아야 되니까 들어가죠. 여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감정해서 바로 앞에서 판매하고, 위로 올라가서 나가면 되니까. 앞으로 애용할 것 같아. 아... 캐스트 길었어. 교단조사는 거르고, 살레스경. 성채. 아, 재미있어 보이는 게 많아. 재미있어 있기는 많습니다. 처음에 하면 정신없는가 모르겠는데, 하다보니까 익숙해진다. 그림자건 플러스 3라고요? 플러스 3요? 장검이죠? 아, 소검이네. 아이씨. 왜 소검이야? 아... 아, 짜증나네. 이건 속상하네. 왜 소검이냐? 내 아이템 보관하나 하면 함 같은 거 있던가? 그들은 다 다가오는 것 같아. 가속은 두고, 투명한 눈 빼자. 그림자 값죠. 이건 이건 빼자. 세계까지는 필요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뭐 가다 받아 쓰죠 뭐. 돈이 넘어도 캐스트가 뭐 그렇게 변환이 된다거나 하진 않네요. 좋은 아이템 없을까? 딴 건 찾지 말고 발더스 게이트 2 상인만 찾아보자. 발더스 게이트 2 상인. 의상인 말고. 상점, 상점 쳐봐, 상점. 상점 그리고 서sters 뭔가 자 pit-mon점이soever 공항인 propaganda. 이reiben 조건 MINAP 채점 후 방에서 구분해보았이 있어周선을 알아room 우리. 그리고 딱히 뭐 그런 건 안 나오네. 나가죠? 후퍽 IKEA에 있는 양국 해가지야 Minecraft et alkylo가 회난 내용인데 설레 median 9만큼 산정 Unsurk Gibbon, Zug남 수 hop.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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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인 산책로 그리고 모험자 상점 가 보자 전에 한 봤었는데 가격대도 좀 쎘었고 안 썼던 것 같아요 지금 돈도 23,000원에 있으니까 이번에 가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였죠 검은 충분히 쌤 것 같고 부가적인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애 트롤도 좋아 보이는데 이제 점점 효율 안 나올 것 같고 레벨 40 정도만 찍어도 이제 내가 더 쓸 것 같고 회복이고 나발이면 때려 죽일 것 같아요 트롤도 약간 변수가 있다 궁금하다 안쓰지 다 주문해 주세요. 다 주문해 주세요. 아멘. 아멘. 가장 높은 가격은, 가장 높은 가격은, 아멘, 아멘, 아멘. 그냥 다 사도 되겠어? 지팡이 22,000원이냐? 화장실으로 다녀오겠습니다. 그 연기 Sharper 방식으로 만들어서 만들어서 기억하려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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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내 생각에 이거 말고는 딱히 뭐 상점 가서 뭐 할 건 없을 것 같고 장난하는 대형 세대 거인의 모바일 세대 되게 좋아 보이는 거 많으니까 들러보죠 붉은색은 다 못쓰니까 붉은색이 아닌 걸로 하... 물약존이냐? 어? 뭐 있다 부활의 막대 보석주머니 공기지배 반지 공기지배 반지가 아 그냥 보여서 보이면 가서 하는 거네 장검용 화염의 검 좋아 보이진 않는데 플러스 1디잖아 지금 끼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솔직히 언더 거인 힘이 요대 아 괜찮아 보인다 이거 전에 이거 살라 그랬는데 못 샀었나? 이거 살까? 이거 사자 어 오우 야 타코 올라가 데미지도 올라가고 이거 팔자고요 이제 저거에 비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힘 19라는 게 굉장히 좋네 좋아 좋아 힘 19 민첩 19 건강 17 건강에 좀 꿀리긴 하지만 약간 현실 반영이야 근데 건강이랑 약간 비슷한 거 같고요 17이 많이 건강하지 매매한 아이템이 많은데 다른 퀘스트 깨러 가죠 오늘 길게 갑니다 무한교단 일단 걸고 세니까 정부지역 남동쪽 구석에 지브스태브 저택에 머무르고 있다 음 어 성이 탕탕 빈 것 같아 벌써 21일이네요 방송을 굉장히 길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 오늘이 아니라 방송 아직 꽤 된 것 같은데 뭔가 발전이 없어 여기가 정부라고? 아 지금 정부 왔구나 아 여기구나 들어가는 거는 아 여기네요 봐야겠네요 어 여기는 야 신기하다 높은 곳에서 그냥 길이 다 돼 있네 아유 인트로 스테이크에 있는 매첨다이스 마이 프렌드? 뭐야 왜 그래 우리 아버지가 언제 그랬듯 법을 어기지 않고 있어 모험가다 날씨 여길 하고 있었어 나 간다 야야 말 걸려고 하지마 나 지금 바쁜 사람이야 아주 저게 바쁜 사람이야 아주 엉클 스크래치 시임스 아가 세인트는 컴파리스 가끔은 인근 슬쩍 들어오는데 7레벨인데 체력이 37이라고? 어 이게 뭐냐 포지션이 뭐냐 아 법사야? 전혀 법사처럼 안 생겼는데 법사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한데 일단은 2댕에서 나가시고요 환영 환상술사네 여기 써 있구나 여기 여기 뭐 겸치를 많이 먹었으니까 불만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용하는 거죠 계속 공격만 했는데 이제는 침묵과 화목의 장 깜짝이 뭐야 여기 있나? 어디 있어? 밖에 나가자 되게 좋아보이는데 있다 너니? 아 집사네? 왜 이렇게 차면 먹어봐 자꾸 걸리나?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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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 가지고 있나? 좋은거 가지고 있군 좋은거 가지고 있군 당신의 명성을 생각해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선택의 중에서 내 선택의 중에서 최소한 일리티엄 내가 와우킨 산책로의 남서쪽 지역에 있는 두 번째 가판델을 차리고 있는 젤리와 강물 상의를 찾아보도록 거래다 아아 이게 심부름이네 귀uci한 심부름이네요 거리가 좀左右 얘 저택 자체가 너무 구석에 박혀있어 마 pace 광 gangster positive 거의 다운 진짜? 왜 이렇게 하는거야? 와우퀸의 산책로로 가서 광물 상기 전에 봤던 그 조석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죠? 입구가 어디냐? 여기 있나보다 여기 있나보다 여기 살고 있나보다 음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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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야 얼마에 갈 거냐 공급자 어딨어 500개 줄게 1000개 듀에르가 그는 사악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듀어프 엠네에서 안 시작할 수 있단 말이야 긴민가 지역 코코 코로나에 살고 있다 긴민가 선술집에서 아 여기네 바로 앞이네 도고롯 이곳에서 이제 누구라 그랬어 듀에르가 힐다크 듀에르가 여긴 없네요 어딘가 들어가 있겠지 아노맨 맛있어 보인다 이거 뭐냐 고기야? 아이고 죽이구나 스튜어네 스튜 많아 종료가 엠씨가 에드윈도 여기 있어 저한테 말할 수 있어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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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너 지금 뭐냐? 시프야? 중립 아기야? 못된 놈이네? 나중에 하면 안 되냐? 아 나 동료랑 같이 다니고 싶지 않아 경심 배불받아야 되잖아 오지마! 말 걸지마! 오지마! 말 걸지마! 오지마! 오지마! 말 걸지마! 오지마! 말 걸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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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뮤스 툼은 큰 잔을 얻어 우리... 그 잔을... 드래그뮤스 툼... 지금? 큰 잔을 얻어... 큰 잔을 얻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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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뮤스 툼! 나 왜 안 움직이냐? 누구냐? 아까 걔 이름 뭐였어요? 아 기상한 녀석이야! 아 잠깐만! 궁금한데?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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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뮤스 툼은 큰 잔을 얻어... 사라지냐? 막 가다가? 아 절로 나가는구나! 그냥 나가 사라지네? 아... 데려가야되네! 그럼 퀘스트 깨려면은? 아이씨... 잠깐만... 일단 쟤를 일단... 걸은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도망다니면서... 자는 곳에 있겠다? 자 그럼 가자... 없는데 자는 곳? 보지 말아봐! 저기 길있나? 여기여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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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이야! 식당이야! 빨리 가야돼! 온다! 가스... 가께... 아... 가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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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아... 레벨업이나 해... 무기는 드럽게 보스네 왜... 아... 내가 근접하고 너도 몸빵 해야될거 아냐? 건방해... 무난하게 건방해라... 기술 포인트가 무시무시하게 많네요... 자물쇠 따기나 다 주죠... 자물쇠 따기랑... 하하하하 함정? 별게 다 있네... 누르고 있으면 쭉 되네? 함정 열심히 찾으시고... 됐어 오케이... 너의 지금 이 능력은 뭐야? 장검 소검 단검... 장... 아... 돌아버리겠네... 소검이라고? 소검 이러면... 마음에 지피는 게 하나 있긴 한데... 네... 얘 케이스트 먼저 깨자... 경험치 배분되니까... 얘부터 하죠... 저기야? 드라고 미루의 무덤... 드라고 미루의 무덤... 묘지 지역에 남동쪽에 있다고? 그래? 아... 금방 가는 데인가 보다... 밖이 아니네... 빨리 깨고... 헤어져야겠어... 보물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사실... 보물은 약간... 땡기거든요... 드라고... 드라고 미루가... 묘지 지역에 남동쪽에 있을 것이다... 여기 얘기하는 건가요? 둘 다 같은 거 아니야? 드라고미르가? 드라고미르라는 걸 모르겠어 아무데나 가보자 오랜만에 파티 짰네 어디가 드라고미르니? 대체 무엇인고 아! 아! 이거냐? 이거 같은데 네가 점검하면서 죽음의 운명이군 아 야! 너는 안 밟았어 나는 밟았는데 아 이쁘다 아! 너를 대체 뭐 아! 일단 잡아 별로 안했어 별로 안했어 독이냐? 아 일단 내가 잡아야겠다 이러면 저기에 손루야 진덩이야 아! 진덩이야 쟤 잠시 독 시키냐? 아 근데 지체가 안 부활해 아 위험한데 쓰레기인데 쟤 아! 아우야 미쳐고 아! 10명 메타 가자 제가 지금 제 임명을 가져올게 당신이 말해 당신이 말해 당신이 진덩이지만 하지만 드라고미르의 드라고미르가 드라고미르의 드라고미르 여기가 드라고미르잖아 여기가 드라고미르 아냐? 한번 찾아보자 한번 찾아보자 드라고미르 이미지 안나오는데? 아 여기가 아닌가보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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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어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이길 수 있을거야 그래도 이길 수 있을거야 그래도 이길 수 있을거야 쟤 쟤 몸 내구 아 아 아 나와 드라고미르의 무덤이란 데로 가죠 어 괜히 두명이니까 더 안되는거 같아요 가자 여기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동서남북에 헷갈려 애도자 여기야? 아 그래? 어디 들어갈거야 해봐 4 4 4 4 4 2 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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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세다 근데 켄사이가 얘랑 비교하니까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몇 흔히 13이라고? 13이라고요? 타코 왜 이렇게.. 왜 이상하냐? 너무.. 너무.. 아 너랑 경험치 나누니까 나쁘다 다 내껀데 같이 들어가자 나도 경험치 줘 고런데 있었어? 미친놈이네 어? 에듀메이션 있어 어? 에듀메이션 있어 잠 든 자를 귀찮으실 것 같다 귀찮으실 것 같다 구멍 있다? 된 거야? 가자 그정도 데미지 데미지도 아냐 기다려 쟤 쓸모없냐 얘는 아 한 명 설치가 이렇게 있구나 그만 좀 봐 내가 무덤에 들어가길 원했다 그냥 해골 아니냐 저거? 지오스의 보석 목걸이? 이게 뭔 능력이 있는 건데? 너는 못 가고 나는 간다 이거 아냐 경험치 배분되는 거 좀 싫은데 그러면 너 여기 죽고 하면 안 되냐? 한 번 정도는 봐주겠어 이때리 붙어봐 어떻게 싸우나 궁금하다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진짜? 아 내 계산이 없었어 아이씨 짜증나네 아 됐어 네 내가 볼게 아 아 도둑힘에게 명령이 있어 그런 걸 내릴 수 없다 해치운다 해치운다 해보려 오케이 원통 막대가 필요한가 본데 그럼? 도둑 달라고 해야겠다 저기는 뭐 별거 없으니까 일로 가요 저기는 뭐 별거 없으니까 일로 가요 저기 좀 많다 여기저기 이건 좀 아니지 이건 좀 아니지 잠깐만 이건 좀 아니지 왜 이렇게 집을 못 넣냐 혹시 함정 같은 걸 설치했냐 여기서 한 거야 함정? 한 거야 함정? 아 저렇게 설치하는 거구나 좀 저거 활용해서 해보자 일로 와서 여기다 설치하고 오 마이 갓 이제 벗고 걸고 아아 된 거야 뭐야 너가 벗기고 아아 아아 함정 벌린 거야 뭐야 뭐야 죽기 전에 다 죽여버려 아이씨 이래서 정말 싫어 바하고 입혀주고 올 걸 그랬어 너무 싫어 아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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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니가 묶이면 둘 다 묶여버렸네? 어쩌는지 궁금할까 아아 아 이거 졌다 어 저건 100%다 100% 제가 죽었어 여자 얘가 문제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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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 얘를 애를 애를 그렇지 trilba 대기 대기 그들이 어디 가지 말고 대기 시키자 오해. 좋아. 가자. 22. 데미지 몇이냐? 야 데미지 진짜 높다. 반검이다. 나무 못쓰지? 찐따네. 아 길이 왜 길이네. 막혀 있었네. 보자구요. 아니네. 뚫려있네. 뭐야. 아 진짜 이제 목소리 진짜. 미치겠다 진짜. 뭐냐 저. 분위기를 파괴하는 저 목소리는. 나도 도중이라고. 무슨 가진다는 거야? 밑으로? 이거 가진다고? 벽인데? 벽인데? I'm waiting. 시프가 붙기는 걸리고 그치? I'm waiting for you. 시프가 붙기는 걸리고 그치? I'm waiting for you. 내가 자꾸 무의식적으로 빠른 저장기가 F5라고 착각을 해서. 그래서 저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구나. 1번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I'm waiting for you. 가자 세 마리 나오는 건 저것들 저것 저것 저게 불안한데 이리로 와 일렬로 맞춰 일렬로 된거냐 저거? 제발 니가 다 쳐맞아야돼 아아 저거 어떻게 버텨 저거를 2인 파트로는 안될것 같은데 짠 당신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당신은 그의 방법은居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조심, 내가 안 도와줄게. 당신은 가려야 한다. 걸리는데 자꾸? 오프 같은 거? 기다려. 몸을 제가 대야 하는데 쟤 죽잖아, 그러면은. 그게 문제는. 일단은, 일단은 안 묶인 상태로 어그로 끌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당하지 말고 아 힐을 해줄걸 아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니가 가서 모면 돼 그냥 그냥 손 막고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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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dings 조심 sino 우리 차! 자, 때리고 때리고 그치 그치, 제가 당했고 지금 체력도 여유가 있으니까 오, 진짜 고생시킨네 게임 혼자인 것보다 나왔겠어 들어오는 걸 보니까, 템포를 보니까 안전자가 누군데? 뭐래? 가자 어디로 가라는 거야? 무덤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시방, 무덤으로 어떻게 들어가라는 건가요? 저기 들어가라는 거야? 뭘로? 아, 이렇게 들어가라고? 된 거야? 아, 너는 거기 있고 난 여기 있고 아, 여기? 건방지게 지금 버프! 좀 더 기다려줘 좀 더 기다려줘 기다려줘 아, 이 차도 내가 독식할 수 있었는데 쇠 막대 아, 알 것 같아 저걸로 가는 거구나 막혀있네 그렇네 미로네, 미로 좀 더 기다려줘 가자 로드가 문자입니다 아래쪽은 뭐야? 좀 더 나아 그 시간 빨리 와 빨리 와 근데 아래쪽은 뭐야? 여기서 이제 이동해서 아래쪽으로 가는 건가? 음, 여기가 열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열리는 거구나 그치? 그렇네, 열렸네 게임 한 번 끝까지 가야겠다 야, 이렇게 잘 만들었단 말이야, 게임을? 쟤 왜 허구한 날 걸렸느냐? 기분 나쁘게 좀 더 기다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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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막혔고 열리고 열리고 아, 맵이 무슨... 아, 이제 이상한 드라고미로 내가 보이는 것들은 뭐지? 넌 실체인가, 남자? 내 정신에 나 속이고 있는 건가? 왜 무덤이 형이 친구를 도와주러 왔어 네가 적인 거야 네가 적인 거야 내가 못 쓴 거야 아, 거기 자꾸 걸리네 그래 일단은 쟤는 뭐 안 오냐, 왜? 좋아 내가 좀 더 기다려줘 어떻게까지 하자고? 쟤한테 건다 오우, 야, 쎄보이는데 쎄보이는데가 아니라 쎈데 잠깐만, 잠깐만 많이 쎈데? 어그로 박으자 그렇게 나오면 나도 방법이 있어 변신! 야하! 들어와 아, 트롤도 칼 맞으면 죽는군요 나 불 태워야 죽는 줄 알았지 그렇게 부활할 줄 알았지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분란한 일이라고요? 버프 걸고 카이카이 쓰고 일단 때리다가 때리는 건 확실한 거 같아 나중에 두 개미 세골 세골 흙은 더 이상 이동 남은 시간을 제대로 쓴 지 모르겠어.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카이 가자! 마틸러! 11레벨 켄사이의 힘을 보여줘. 지금 비슷하게 방금 된 것 같은데? 큰 것 같은데? 네? 텍사스의 인용 액션입니다. 흑혈기의 망토야. 흑혈기만 살 수 있는? 응, 그래? 무기는 뭐 없냐? 드레가미어 죽어. 지금 우리 지금 이제 가야 된다고? 이제 가야 된다고? 도망가자. 우리 지금 아주 close. 갑자기 얼마 줬냐 드레가미어. 11,000원 많이 줬다. 치고 가자 얘들아. 에너지 흡수 당했네? 어쩔 수 없지 뭐. 비싼 거를 쓰는 수밖에. 이게. 잠깐만. 이거 나 뭐 쓰냐?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이렇게 쓰는 거야? 피로해지고? 음, 오케이. 놀랐잖아. 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어. 갑시다. 일로 가는 거네요. 길이 무슨 잘라놓은 것 같아. 마늘 다 만 것 같아. 가봐 한번. 뭐야? 아, 나는 목적이 흐렷해서 못 가진다고? 그래? 뭐냐, 얘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주님. 당신의 위협을 할 수 있어. 제발, 내가 살아가자. 뭐야? 죄송합니다, 클라라. 이것은 단순한 방법이야. 아... 뭐야? 마지막으로 만나자. 감사합니다. 매즈로의 핵사트야. 네가 휘빨았던 건? 장기 말이지. 지금 놀이가 아니야. 아, 잠시만요. 그럼 더 말하지 마세요. 두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만나자. 엄청난 부문은 뭐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 뭐야? 뭐야? 가짜 핵사트는 진짜에게 먹혀. 드라고미르의 무덤을 빠져나올 에너지를 주고. 자신의 마지막 한일을 마쳤다. 핵사트라 생각했던 여인과의 여행이 끝났으나. 진짜 핵사트는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말을 했다. 하... 경험치나 줘. 경험치 얼마 줬냐, 그래서. 하... 하... 아, 왜 이렇게 짜증나지? 하... 말 거는 것만으로 한 경험치 10만 주면 내가 이해합니다. 나 걸어서 나가는 동안 죽으면 운명이고, 지금 결정이 안 된다고? 왜? 왜 안 돼? 왜 안 돼? 너가 걸린 거야? 갑자기 안 된대. 무서우면 나보다 빨리 가는 줄 알겠다, 야. 나한테 있는데? 나한테 있는데? 나한테 안 돼. 나한테 안 돼. 나한테 안 돼. 나 게임을 못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이 게임을 못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이 게임을 못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이 게임을 못하는 것 같지 않아. 나한테 안 되겠어. 네가 하실때, 내가 이 게임을 못하는 것 같긴 했다. 백, 이 게임을 못하는 것 같다. cada 시간에 대해, 대해... 다른데 괜찮냐? 뭐야? 야 잠깐만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헥사트의 요청은 알겠는데 그냥 시프야? 그냥 시프야? 그냥 시프야? 마법사도 아니고? 타코 3에 레벨업을 얼마나 시킨거냐? 한손무기 스타일이네 얘는 아.. 장검 주고 내가 버린 아이템 쓰게 하자 자물쌓기에 전부 꼬라받고 이게 다냐? 아까 걔랑 얼마나 차이 나는 거야? 이러면은 아니 뭔데? 아 뭐야? 이게 다야? 뭐 데미지가 뭐 센 것도 아니고 이거 뭐야? 뭐 데미지가 뭐 센 것도 아니고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단 나가자 일단 나가자 데리고 나가자 가다 보면은 뭐 대화가 되겠지 가자 하아 하아 내가 물어봐 말해봐 가방이잖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것은 드래고미아의 사무소 그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너는 당연히 있어야 돼 지금 내 삶은 너의 손에 들어있어. 아~~ 무한대로 들어간다고? 다 집어온다 그럼 야아 좋은데 이거? 좋은데? 차 들어가 있어 좋은거 받았구요 어 굉장히 괜찮은데 내치형이네요 채워질까? 뭐 줄지도 모르잖아 또 데려가보자 우리 간이 저기있으니까 뭐 죽는다 이거 아니야 아 이거를 쓰면 이제 약해지는거구나 엄청 약해지네 이걸 벗으면 이제 야 미쳤네? 힘 민첩 20이라고 기본이? 매력은 왜이렇게 높냐? 피씨 당한거야? 20년전에? 와 되게 근데 그래도 나보다 약할거 같은데? 야 잠깐만 어 그래도 나보다 약한데? 주먹이구나 무기를 하나 줘야겠다 야 이거 껴봐 감정도 없고 말이야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아! 내 눈이요! 왜..왜 그래? 내가 지내받아야 돼 내가 드래그미어의 옷을 입지 못했을땐 드래그미어의 옷을 입지 못했을땐 이 부분은 더 적용할 것 같아. 이 부분은 더 적용할 것 같아. 죽이라고 만든 것 같애? 그쵸? 망토 안 입고 있었어 미친놈아 어지간히 살고 싶었나본데 아, 니가 열어줘야 나가는거야 설마? 그런 부분이냐?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난 준비됐어. 만약에 그런지 원하자 말해줄게 해 아니, 저기... 아, 이렇게 하는거야? 아... 나온건 좋은데 뭐... 니가 이런거 해준다 이거 아냐? 덩치 주네 미척봉 난 계속 데려갈 생각이 전혀 없는데 너는 너무 오래 남아있어 너는 너무 오래 남아있어 도착했군요 그러나 모두 잘 된거 아니에요 당신의 고용주가 2만 골드를 요구했지만 나는 1만 5천 골드에... 아, 니가 기부인이야? 네 잠깐만 기부인 어딨어 기부인이야 생겨부터가 딱 안되던데 악만데 악마 너는 도착하네 여기 그리기 술집... 아 어디 간 거야? 의도치 않게 보고 싶지 않은 걸 못 보냈으니까 재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옛날 게임 배시작이 정말 빨라요 밍밍가 하자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닐 이유가 없지 않나? 어찌 생각하나? 돈 될 만한 거 좀 줄래? 고마워 헤어지자 너를 떠나보내는 건 싫지만 네가 가는 건 보고 싶어서 내가 많은... 탈렛을... 너에게 관심이 있는지 나중에 보자 어, 나중에 데려가자 너의 마음을 변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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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어디서 찾으면 되지? 내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아, 여간, 여간, 여간 어, 오케이 쟤 나중에 데려가자 능력치가 되게 좋네 저렇게 좋을 줄 상상도 못했네 20, 20이요 쟤 데려가고 나중에 뭐 내가 이제 엔딩 보겠다 생각하면 그때가 데려가겠습니다 한 30... 32레벨 정도 찍으면은 그날이 올진 모르겠는데 30레벨부터 보스랑 같은 레벨했지 한 35 레벨 높아져 아이템 두 개 아, 나 보관함 생긴 거 너무 마음에 든다 필요 없잖아, 이거 방절 들고 가, 생겼던데 됐군요 야, 어딨어? 흰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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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다크란 녀석이다 아, 여깄네 흠흠 아우 아 아 아우 아우 야구야 저의 뇌들은 자기가 시작할 때가 시작할 때가 돼 하아... 방역만 알려줘 다리지역에 숨어있는 것 같애 구입하면 버려진 집에서 내가 제대로 표시해줄게 어, 그래? 내부야 음, 좋아 공짜로 얻겠는데 이러면 오히려 잘 됐는데 아, 너무 지금 만족해 저 바구니, 무한바구니가 너무 맘에 들어 저렇게 좋은 거 주는구나 널 무서워할 것 같애 뭐야 뭐야 아, 이게 미쳤나 왜 할텐데 난 인간을 초월한 신체 능력인데 지금 건방지게 건방 더럽게 약하네 어우, 야 경험치 만이나 준다고? 저런 쓰레기 잡는데? 대박인데? 난리지역 내부쌤 다리지역으로 가서 오, 어디라고? 버려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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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네 갑시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잠깐만 근데 붉은거 나오면 어떡해 가는 사이에 붉은놈 붉은망도 나오면 어떡해 아 너 그거 있냐 거품이 걸려있는데 실패기야 아 누가 이기는 한 번인데 쟤를 안 만나는게 나의 승리인거 같다 자기로 갑니다 위치 아니니까 그냥 갑니다 조심해야겠는데 뭘 거느렸다가 조금 못생겼어 으으으으으으음 지나갔구요 절름발이죠 filed ㅋㅋㅋㅋ generally 자 우 너는 절대 안 죽을거야! 이 이상한 놈! 아니... 아니... 친구들, 친구들... 내가 싸우지 마... 제발... 이런 것까지 봐줘야 되냐? 안녕, 친구들! 뭐야? 간다. 대화 하나 걸어볼까? 뭐야? 이런 이벤트 왜 넣는 거야? 이거 뭐야? 이게 뭐라는 집이네? 아하, 너도 상인이네. 색깔 있는 거 파네. 됐다 가자. 음, 잠깐. 헥서트 요청. 클리어 된 거잖아. 클리어 된 거죠? 색깔이 안 됐는데? 아, 몰라. 저건 이따 걸으고, 된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 아, 이거 아니지? 빈민 가지 거는, 곰인형은 나 좀 주는 걸로 하고, 곰인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이거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럼? 계속 들어가라는 거야? 근력! 아 펼ego premier 해야 되네. 아, 이게 바로 goshita. 좋아하는 Aggiel은 파트넌. pieces 스테의 표현block 열어주라. 계속 죽이면 나오지 않을까? 짜증난다고. 그런거 없구요. 22의 파워. 어어어 열었어 열었어. 대박. 훔친거 내놔. 죽을라고 한장 했죠. 또. 가만히 있었으면 어느정도 살았을텐데. 죽어. 아 뭐야. 아이의 영혼 학살해버립니다. 미친놈이네 이런걸 왜 모으고 있는거야. 아이의 영혼 다 학살해. 경험 1500이야. 학살해. 어딨는지 모르겠지만 살아서 죽여버리겠어. 여기 있구만. 하하 했다 이거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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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의 영혼이 없으면. 나의 영혼이 잃어버렸어. 나의 영혼이 잃어버렸어. 이 새끼가? 헉. 제법이잖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제법이잖아. 나의 영혼이 잃어버렸어. 다행히 대가. 자, 주위가 한 번에 화명하자 자, 주위가 한 번에 화명하자 하이 됐다 좋다 거기 있지? 좋아 그렇지! 이거 뭐야 단검 개그게임이 된 것 같다 갑자기 일레지움 강석 자리 너무 많다 개꿀이잖아 투명한 물약에 이거 넣으면 이제 무게 안 먹는다 이거 아니야 나중에 넣고 쉬자구요? 좋아 아, 여기서 안 져져? 아, 귀찮구만 아, 너 또 에너지 흡수 당했어? 아, 진짜 미치겠네, 저건 왜 자꾸 당하는 거야 검치 안 들어오잖아 헤이, 요, 파이널리 헤이, 요, 파이널리 물약 쓸래 귀찮아 손 주고 사지 뭐 세 개나 샀는데 뭐 어때 아, 저기서 못 쉬지? 아, 저기서 못 쉬지? 아, 저기서 못 쉬지? 아, 저게 봐 왜 사나야겠다 저거 회복 좀 상대상 누르면 좀 보여주면 안 되나? 꺼져! 아 잘 나온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도와주자 어디냐 여기 아 도와주자 가자고요? 왜 쟤를 안 때리는 거야 아 너무 쎄 너무 쎄니까 자꾸 이기고 싶어져 아 야 저기 신전 있었어? 그랬구나 몰랐지 아 저기 신전 있었구나 이게 신전이었구나 신전은 가야지 그러면 예 예전 이리로 갈 필요도 없잖아 이리로 나가면 되는데 그렇잖아 파라아키 다 됐어 수호자 보트나 잠도 못자게 저는 거기에 싸게 먹기긴 했는데 그래도 750원이네요 쟤도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지옥이야 크리스타가 필요한가봐 어디가라 그랬지? 빈민가에서 술집이었지? 곰돌이는 나 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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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었어 까먹었어 저걸 처리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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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냐? 아 아 아 어디 있는거야 그럼 내부야, 가진 게 없니? 정체가 뭐니? 이거니? 부서 아 뭐야 아 뭐야 친구는 뭐야 친구는 짱짱 친구야? 없는데? 아 이게 200개인 거야? 아 이게 200개인 거야? 가자 그럼 아 저 조각 같은 건 줄 알았지? 200개인 거야 저게? 뭐지 이미지를 저렇게 만들어놨냐면 금괴 쌓아 놓은 것처럼 만들어놔야지 저럴 거면 정부였나요? 정부 맞네 아 정부 맞네 가자 아 아 아마 내게 더 좋은 것 같아 아 정부의 이름으로! 제가 정의하러 가진 거야 이래야 되냐고? 보이는 데서 하면 안 될까? 뭔 일인지 몰라도 아하 아하 카울라 위저드? 어, 퀘스트 자꾸 먹인다 나한테? 하나를 클리어하면 두 개를 줘 대체 끝은 어디야? 지옥은 무엇이야? 나 지금 회복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회복도 못하고 있어 지금 회복이 나름 됐다 카운솔의 이름으로! 자식도 여깄냐? 하... 왔어요 상관없어 이만... 나쁘지 않네요 상관없어 손으로 다행이다 도착하면 또 주겠지 염치 어디 다시 나가야 돼서 걸어서 그럼? 너무하네 진짜 아 더워 죽겠다 자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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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으로 가서요 바로 앞으로 가야겠어요 보고하러 왔습니다 고기 환자에 두고? 필요 없는데 방어랑 매력?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살자 여주인과의 만남 만낫자마 누군가가 힘들어 저는 이것이 다가올 것 같아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지 않나요? 빈빈과 가서 한숨 때리고 오자 봄돌이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곤란하고 아 많이 했어 길었어 길었어 다가올 것 같아 다가올 것 같아 다가올 것 같아 저는 궁금해 나의 밴드의 주점이 많고 나의 밴드의 주점이 많고 나의 밴드의 주점이 많고 다가올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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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놈이 주점은 뭐 누구야 누가 지워주는 거야 나 아노멘 졸루부 다가올 것 같아 진句 이게 단검이야? 대검 아냐? 양손검주인데? 뭔가 티어가 높은 아이템을 막판에 무림매부터 시작해서 근데 별개 없다 한손검 없냐? 닌자도랑 와카나시가 똑같은 거 아니야? 저쪽에서 안팔았다고 계속 파는 거 같네 됐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쓸 게 없어 나는 뭐 화염금 있어서 안 되나 보다 너냐? 베나드? 아아 얘 여깄구나 왜 여깄냐? 내가 좀 비싼 비어 인민가라서 다른 건 없나 보다 아 이렇게 이제 판매하는 거 있고 외로워 맞네 쓸만한 게 불꽃의검도 있네 나? 뭐 약했으니까 팔려 있겠죠? 팔려 있는 게 아니라 안 산 거구나 회복이 여기 있네 회복이 회복 좀 사자 비싸지만 다 사 정금 조합 보낼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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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카락 날려 아아 겸이야 진주 목걸이 300원이었어? 흠 있을 것 같애 쇠 막대를 못 파네? 그럼 무안에 넣고 이렇게 하자고 마법은 뭐 당장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아... 떡이 인식 볼까요? 아 머리카락 봄이 꺼 빨리 빨리 판매를 하고 이런 거 팔면 얼마나 돈이 돼? 진작에 팔았어야 됐어 이미 만원천 원 모이겠는데 이것만으로도? 이제 이것을 다 팔아버리면 더 이상 그건 없죠 딱히 뭐 해보고는 안 되지 이제 약간 꽁쳐둔 돈은 없는 거고 위스키 좀 원? 이제 만원이 완벽하게 전재산이다 아 여기서 더 나올 건 없다 여기서 오늘 이 정도로 많이 진행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레벨은 이 정도 올랐고요 저도 나름 모였는데 아이템보다 사단을 했고 그렇게 진행한 것 같진 않네요 4시간 가량 했는데 4시간 넘게 했는데 게임이 좀 기네요 이거 좀 굵직굵직하게 올리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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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겠습니다